약간 지어놓은 느낌이긴 해. 야, 이거 우리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. 작은 뻔 하나 안 줘? 최야, 최야. 아니, 지현이 너무 역합하다, 지금 너무 막막해. 아니, 지현이 너무 역합하다, 지금 너무 막막해. 야, 그거 너 거기다가 라면 하나. 뭐? 아니, 재진이 있어야 돼. 아니, 불을 어떻게 씹히냐고. 거기다 넣어서, 장작 넣고. 형, 전화기 어딨어? 어? 전화기. 나현석 님 지금 밑에서 고기 부어서 씹고 계신 거예요? 네. 네. 네? 어, 우리 나와야 돼. 어! 어? 어디예요? 어디예요? 어디냐고요? 저요? 네. 뭐, 저 쇼핑스만 가는 김이래요? 뭐, 과자랑 뭐 라면이랑 안주거리라고 이런 거 좀 사서. 아니, 어디 살 데가 없던데요? 올 때 보니까? 아, 목적지가 달라요, 서로? 아하하하하하. 집회하려고 하지 마세요. 사생활 있잖아요. 뭐라고요? 사생활이에요, 사생활. 사생활. 존중해 주세요. 이거 통화를 계속해야 돼, 지금? 어? 어차피 이 일로 오고 계신 거겠지. 아니라니까. 딴 데 가서 삼겹살. 빨리 와요. 일단 빨리 와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와, 이거 대박인데? 형. 배달XX 잡아봐. 아, 이렇게 라면 먹을 수 있어요? 그게 아니라 물을 어디다 넣을 건데. 두 개만 줘봐, 큰 거. 이거? 아니,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. 세우라고? 어, 세워야 돼. 아니, 아니, 그냥 붙여서 넣어야지. 아니, 잠깐만. 계속 딥터하게 붙여 들어가자. 아니, 있어 봐. 이거 뭐야, 잠깐만. 뭐? 신문이 좀 더 넣을까? 혹시 가게 라면 먹기 싫어서 좋으셔도 되죠?